블레이드 앤 소울의 블레이드 앤 소울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캐릭터 옷을 직접 제작해서 입어봤는데요. 저희 어떻게 캐릭터처럼 보이나요? 게임 속에서 저희와 같은 옷을 입고 귀엽고 관광미 넘치는 캐릭터를 만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. 네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블레드 앤 소울 주위에서도 역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저는 특히나 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저랑 선화도 예쁘지만 효성 언니랑 짐과 옷이 굉장히 섹시한 것 같아요 저의 시크릿을 여성스럽고 우아한 여신으로 만들어준 시크릿의 의상은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에서 만들어주세요